자 올까요 이런 시기적인 질문을 한다고 했을때 질문이 있다. 이런 질문법이에요. 이렇게 했을때 그러면 일단 한번 이 사람에게 언제 연락이 올까라는 질문을 할 거잖아.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만약 연락이 언제 올지 잘 참을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너무 안좋아. 이게 아까처럼 검삼이 나왔다 검삼. 심장이 탈색에 맞으면 결론이 너무 나빠. 그리고 손님이 너무 좌절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만 하고 끝내버릴 것인가.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. 그러면. 한번 더 물어봐. 어떤 것도 제가 좀 물어봐요. 어떤 건데요. 제가 좀 말해 descobri는 게 더 괜찮아요. 그들을 찍어 보고.